이곳은 호치민에 있는 중앙우체국입니다. 중앙우체국. 아주 오래된 건물 같아요. 보니까 중세시대 건물처럼 뒤여졌는데 한번 다른 사람들도 다 들어가는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스트르담 대성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문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어떤가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건물 자체가 완전 옛날 1800년대, 1900년대 초창기에 건물처럼 뒤여졌어요. 이곳은 그 우체국으로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무슨 이렇게 그 우체국 안에가 상가로 바뀐 것 같아요. 표를 끊던 것이 모두 다 상가로 변했어요. 우체국도 겸하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쇼핑몰로 바뀌어버렸네요. 저 안쪽에는 지금 우편물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편 업무도 보고 있어요. 이 안쪽에 오니까. 앞쪽에는 상가를 겸하고 있는데요. 어... 비엔남 포스트. 여기는 이 뒤쪽에는 우편물도 같이 보내고 있어요. 우편물 소포. 다 보내고 있어요. 난 전체가 그 상가인지 알았더니 우편 업무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입구에 와 가운데 이런 데는 이제 상가로 바뀌었네. 깜짝 놀랐네. 중앙우체국입니다. 중앙우체국. 한국 같으면 이렇게 안 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하군요. 도대체는 중앙우체국. 안쪽에는 우편 업무를 보고 앞쪽에는 상가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우표를 엽서를 여기서 적어가지고 실제로 보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엽서가 가는지 안 가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있네요. 우표를 직접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도 하는군요. 여보세요. 자기들이 엽서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와 가운데는 이렇게 기념품을 파는 매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여행 티켓을 팔기도 하고요. 아까 저기 우체국 앞에 있던 관광버스 호치민 시내를 투어하는 관광버스 표를 여기서 구매하는가 봐요. 음... 표를 어디서 구입하나 했더니 여기서 사군요. 우체국 중앙우체국 안쪽에서 표를 팔고 있습니다. 우체국 왼쪽 복도로 가보면 여기도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농라 농라를 팔고 있고요. 기념품들을 팔고 있습니다. 벤트람의 전통 모자 농라를 쓴 아가씨 아우자이와 농라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우표를 팔고 있어요. 우표 엽서 여기 보니까 기념 우표도 있어요. 기념 우표 그리고 그리고 엽서도 팔고 있고요. 이곳은 이제 입구 오른쪽으로 상가가 있어요. 여기도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중앙우체국 건물에가 이런 쇼핑몰이 있습니다. 안에는 기념품과 여러가지 물건들을 수공예품을 팔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